뭐야? 계란찜. 에그? 에그. 묵방, 묵방. 워우. 워우. 뜨거워. 한국의 매운, 한국의 뜨거운 맛이다. 이게 뚝배기 맛이다, 녀석아. 오, 뚜뚜. 오, 천천히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. 오, 천천히 뜨거워, 뜨거워. 오, 천천히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. 오, 강아, 강아. 하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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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의 신랑이. 하우, 전화 타임. 오빠 가져갈라, 최하의. 이거 모여서 같이 방송 많아, 이거. 평생 짤이다, 평생 짤. 형, 뜨거워, 뜨거워. 너는 나 자신의 왜 이렇게 생기냐. 액 뿌리는데. 좀 이따가 잡싸.